어릴 때 보셨던 노래는 어떤 거 있으세요? 저는 저거 트로트를 좋아해요. 아... 나훈아나 남진... 아버님 노래 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노래 스타? 노래 하나 싹 불러주시면... 누가 여보 가야 다음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해봅쇼. 근데 이런 데서 노래하면은... 제가 제가... 가수도 옆에 있는데... 저거 없다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아니, 공기전 하네. 아니, 근데 일단... 입사 동의인데요, 뭐. 목도 푸실 겸! 선배님, 해봐요? 아휴...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아무나 하나 어느 누가 쉽다고 해... 눈이라도 마주쳐야지 참 맛있다. 아, 이 솜씨다. 자! 어느 세월에... 셋! 너와 내가 만나... 나훈다, 나훈다. 저 만화를... 지글파... 짜라잔 짠짠짠짠... 사랑은... 아무나 하나 어느 누가 쉽다고 했나...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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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드시는... 빠져들어. 구대의 명곡도 나가셨죠? 구대의 명곡도 나가셨죠? 구대의 명곡도 나가셨죠? 아, 그러셨구나, 맞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